보호망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기분 좋네요 아침에 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유튜브도 찍으려고 하고 또 상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저기 또 우리 팀장님께서 일찍 나오셨네요 새로 나오신 팀장님인데 여기 있습니다 인사하네요 일단은 몇 분 나왔어요 회사에 일찍 나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 보호망 아침부터 아자아자 화이팅 어저께도 한 12시 넘어서 퇴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우리 보험쌤님 보험쌤님 또 아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제가 기습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뭐 초췌한건 아니지만 항상 뭐 이쁘시니까 어 몇시 나오셨어요 오늘 네 일곱시만이요 아유 역시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틀립니다 네 자 나와서 오늘의 또 오늘 아침부터 뭐하셨어요 또 뭐 설계하고 네네 네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저희 보호망 팀은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활기차고 또 어 신입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활기 넘치게 또 오늘 하루 보람쩌하게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 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 방을 보시면요 네 제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네 뭐 그렇게 깨끗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넓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저기 크로마끼 있고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좀 초췌하죠 초췌하고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있구요 저는 그래요 뭐 사무실이 솔직히 뭐 진짜 어 뭐 좋고 도로변에 있고 삐까뻔쩍하고 그런거보다 솔직히 아 우리 사무실이 정말 가죽처럼 끈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일을 잘할 수 있고 솔직히 실적 어 잘하는 데서 거의 뭐 건물도 좋고 그렇진 않아요 다 이렇게 같이 예 건물도 좋으면 좋겠지만 근데 건물보다는 우리 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저희 유튜브 촬영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 조명이 있고 여기 크로마끼 크로마끼 장기 울리면 또 이게 색깔이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는 프롬프티어 프롬프티어인가? 네 그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그 그 글자만 올라가죠 뉴스 앵커처럼요 올라가고 가운데 여기 카메라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컴퓨터랑 이제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무실이 좋진 않지만 저 보호막 그래도 기분 좋게 우리 팀장님과 같이 소소하게 일을 하는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회의실인데요 일단은 보호막 사무실에 그게 어떻게 뭐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서 서로 아이디어 회의도 하구요 미팅도 하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TV처럼 노트 칠판도 되구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저기 총모자리인데 오늘 목요일날 쉰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잠깐 어 오늘 하루만 쉬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직 8시밖에 안 돼서 출근은 9시 자 어찌됐든 간에 저 보호막 사무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구요 뭐 그렇게 뭐 휴양 찬란하진 않지만 그냥 같이 나와서 유튜브도 찍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너무 가족같은 분위기라 좋구요 저 보호막도 오늘도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 보호막 항상 열심히 할테니까 일단 실패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좀 이쁘게 봐주세요 맨날 댓글이나 이렇게 좀 안좋은 댓글 남겨주지 마시고 저 보호막도 모르는게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압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쁘고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저 보호막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